그 전에 뭐 했었나? 아 그 전에 뭔가 하나 하고 그거 입고 나서 선물 증정시켰어요 애들이 저는 손길 수가 없겠다면서 그냥 단독 직위점으로 그냥 축하해! 이러면서 선물을 주고 증정시켰겠습니까? 올라카메라가 없었네 네 올라카메라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시간상은 그게 없어요 맞아요? 그냥... 그냥... 우리 선물로! 우리 선물로! 우리 선물로 해요! 우리 선물로 하고 싶었어요 어떠셨나요? 저희 선물로 받으셨나요? 아! 일단은 진짜 그 뭐지? 저는 몰래카메라를 할 줄 알고 아 내가 어떻게 서가 넘어졌지? 약간 그런 작자를 따고 있었어요 아 누가 둘 생각을 안 듣게 하고 근데 이제 단독 직위를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서파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예상에 끝나갔구나 네 예상에 지나갔어요 살짝 너무 좋았어요 선물을 할 줄 몰랐어요 우리 반찬이랑 맛있다고요 우리 반찬이랑 맛있다고요 잘 받은 거 같소 아 맞아요 저희가 제가 세탁소서 다녀온다고 하고서 몰래 케이크 사러 갔다고요 몰래 케이크 사러 갔다고요